안녕하세요 일본의 차가 유명한가? 차는 유명하지 토요타, 마츠다, 니싼 렉사스 아, 렉사스가 마지막에 나오네? 어떻게 일본 사람으로서 일본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없어요 없어? 없는데 세계적으로 토요타는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영화에도 토요타 마크가 나오니까 아, 일본 차 나온다 아, 나오면 기분 좋아? 기분 좋아요 지금 어디 살지? 지금은 일본 도쿄에 살아요 도쿄에서 한국 차 본 적 있어? 한국 차?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뭐 봤어? 현대버스 있는 것 같아 어땠어? 우와, 일본에서 한국 차를 볼 줄이야 아, 그럼 기본적으로 얼마 없다는 거네?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만큼 아, 근데 한국 오니까 어때? 한국 오니까 한국 차가 역시 많아요 아, 그럼 한국에서 일본 차 본 적 있나? 일본 차? 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키아나 현대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마코, 지금 시아버지 차가 어떤 건 줄 알아? 제가 이거 현대 이게 현대 뭔지 알아? 하이브리드 차 아, 이 차 이름 뭔지 알아? 몰라 그랜저 그랜저 그랜저? 어 이게 일본으로 따지면 어떤 차 같은 느낌인 줄 알아? 몰라 도요타에서 렉서스까지는 안 가는데 크라운 있지? 응, 응 딱 그거랑 똑같은 거래 와, 진짜요? 오 그럼 조금.. 우리 크래스네? 당연하지 오오오 마코, 도요타 크라운 타본 적 있어? 없어요 마코, 일본 차 이제까지 못 타봤지? 아빠 차가 니쌍이고 엄마 차가 니쌍이네 그리고 마코가 처음 직장 다닐 때 견차가 있었는데 그 견차도 니쌍이었어 아 니쌍 좋아해? 그러네 알고 보니까 니쌍 많은 것 같네 아 도요타 왜 안 사고 니쌍 샀어? 아마도 도요타는 좀 비싸 그리고 마코가 견차 탔을 때는 그 견차 보고 메모가 마음에 든 걸 샀어요 그게 그냥 니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외모 보고 마음에 든 걸 산 것 같아 그러면은 맞고 자동차의 나라 일본에서 왔는데 그럼 오늘 한번 그랜저를 타보고 과연 어떤지 한번 볼까? 네 일단 외모 외모 앞에 외모 어때? 앞에 외모? 좀 요즘 느낌나 뭔가 좀 너무 심플하면서도 풀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잖아 큐 이렇게 이게 뭔가 좀 요즘 느낌 나요 여기 밑에 여기 그릴은 어때? 그래도 뭔가 좀 요즘 시대 같은 느낌 귀여운 것보다는 좀 멋있는 저기 있고 좀 강한 느낌이 남자다운 느낌 들어요 저 현대마크는 어때? 현대마크는 응 어때?라고 질문이 좀 이상한데 현대마크 있어요 토요타 크라운은 왕관마크잖아 근데 현대는 크라운 크라스인데도 현대마크요 그러네 그게 좀 다르네 자 그럼 마코 현대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한마디 해줘 현대 차 안에서도 좀 이곳저곳 크라스가 있는 것 같은데 윗크라스가 되면은 조금 멋있는 마크로 바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옆에 한번 볼까? 네 옆은 어 이거 손잡기 그거 아니야? 온 하면은 이거 나오는 거 다닐 때는 이거 없어지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런 차가 있는 거 아는데 이런 거 다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옆에 라인은 어때? 전체적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옛날 느낌 나? 옛날 느낌은 안 나요 바퀴 멋있네 바퀴 모양이 좀 특별하다 서 있어 그랜자 뒤에서 봐도 멋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운전석? 어 운전석부터 막고 한국은 이쪽이야 아 일본이랑 달라요 그렇구나 진짜네 어? 지금 봤어? 이거 하니까 창문 열었어 아 진짜? 봐봐 호라 닫았어 열면은 딱 내려가고 닫으면은 창문 올라가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 이 창문에 플레임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 오오 어때 느낌? 멋zu다 여기에서 전동으로 조조할 수십거든? 오오 자네 이거 운전 못해 왜 못해? 너무 커 일단 시트 느낌은 어때? 시트는 고급스러워요 가죽인 것 같아요 너무 닿딱하지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핫도리도 너무 잡기 좋아요 디스플레이는 어때? 디스플레이는 딱 깔끔하네요 어떻게 일본 차랑 좀 느낌이 달라? 여기 석도 나오고 여기 나비가 나오겠는데 이거랑 이거 타로 입는 게 아니라 같은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위에 머리 공간은 어때? 머리 공간도 충분해요 근데 너무 차가 커서 운전하기 너무 힘들겠어요 뒷자리 와 뒤석은 너무 넓어 너무 넓어 봐봐요 이 공간 4개 들어가요 와 진짜 넓어 그리고 뒤석이 더 윗공간이 넓은 것 같아요 뒤석은 세면 충분히 탈 수 있네요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이런 게 있잖아 여기 뭔지 알아? 이거? 이거 히트시트다 그러니까 뒤석에서도 있어요? 오 와 앞에는 통풍시트도 있대 와 진짜? 바람 나오는 거 너무 시원한 거 이것도 멋있다 지금 봤는데 여기도 그랜자라고 써있어 그랜자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좁은데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요 바람이 여기서 나오고 조절할 수 있고 진정기도 했어요 자 다음은 조수석 한번 타볼까? 응 차 자체가 너무 높네 그래서 편해요 또 이제 중요한 게 SUV는 아니지만 그래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으면 좋잖아 그치 그치 트렁크도 중요하지 그치? 어떻게 열어? 이거 카메라네 어떻게 열어? 여기 현대 H 이거 누르면 응 트렁크 열 수 있대 에? 진짜? 어허 어디? H 어디? H 맞아요? 우리가 이 차를 처음 사가지고 네 트렁크를 열어려고 하는데 트렁크 여는 데가 없는 거야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이고 이건 줄 아는데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느라고 엄청 고생했어 저 안에서는 열면 열려 근데 여기서는 여는 데가 없어 현대에서 이렇게 미스할 리는 없는데 어딘가에 열쇠가 있다 생각을 하고 현대 서비스에 가서 물어봤어 현대 서비스에 가서 물어봤더니 요 왜냐면 wealthy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랐어 대박 그 버턴도 없는데 버턴이 없어 자동으로 또 이렇게 닫히고 에? 예? 저도 해볼래요 왜 아까 안 열렸지? 와 버턴같이 좀 감각이 있어요 자석이 그렇게 넓은데 여기까지 너무 넓어요 마코, 고항까지 시아버지가 차로 마중 나와주셔서 타고 왔잖아. 승차감 어땠어? 승차감은 고속 탔는데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 만약에 살게 되면 이렇게 넓고 편한 차 사주세요. 이거 비싸서 못 사. 그러면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